태극 6장 태극 6장은 5개의 새로운 동작 한손날 얼굴 비틀어막기 돌려차기 얼굴 바깥막기 아래 헤쳐막기 바탕손 안막기가 있으며 19개의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태극 6장 준비 기본 준비석이는 하단전에서 가볍게 올려서 명치에서 주먹을 말아서 지어서 내렸을 때 주먹과 주먹이 세운 주먹 하나 하단전과 세운 주먹 하나면 되겠습니다 자, 앞구비 내려막기 예비 동작 하나 내려막기 둘 막았을 때 데이트에서 한 뼘 또는 세운 두 주먹이면 되겠습니다 차고 바깥막기 예비 동작 하나 자, 손등이 땅 방향 견봉점에 있는 손등이 하늘 방향에서 막기를 했을 때 그대로 세워서 막았을 때 주먹 끝이 어깨 높이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주먹 끝이 어깨 높이 뒤로 다사 하나 둘 얼굴 비틀어 막기 예비 동작 하나 막는 손이, 막는 손이 손등이 땅 방향 견봉점에 있는 손이 손등이 하늘 방향 둘 막았을 때 자, 손날이 인중 높이 그 다음에 끝선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돌려차고 얼굴 바깥막기 예비 동작 하나 손등이 땅 방향 견봉점에 있는 손은 손등이 하늘 방향 둘 막았을 때 팔목이 인중 높이 몸통 바로지르기 둘 나간 발의 반대 손으로 몸통 자기를 기준한 몸통 차고 지르기 둘 뒤로 들어가서 하나 지르기까지 차고 지르기 해처맞기 예비 동작 하나 견봉점에서 가볍게 내려줍니다 5초에서 8초 둘 막았을 때 대퇴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한뼘 양쪽 대퇴를 벗어나거나 못 미치지 않는 선에서 한뼘 옆으로 벗어주면 되겠습니다 오른발 나가면서 비틀어막 하나 돌려차고 기압 넣고 앞구비 너비만큼 앞에다 갖다 놓고 뒤로 돌아서 내려막기 하면 되겠습니다 둘 기압 둘 차고 바깥막기 둘 하나 둘 손날거들어 바깥막기 예비 동작 하나 하나 여기서 부하가 걸리지 않을 정도 뒤로 젖혀지지 않게 이 상태에서 막아줍니다 둘 막았을 때 손끝이 어깨 높이 팔의 내각은 90도에서 120도 그 다음에 거두는 손은 팔꿈치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손목이 중심선 뒤로 물러나면서 둘 자 바탕손 안막기 예비 동작 하나 부하가 걸리지 않을 정도로 해서 둘 둘 막았을 때 바탕손이 자기를 기준으로 한 명치 높이 그 다음에 중심선까지 들어야 됩니다 바로 저기 둘 뒤로 돌아가서 하나 바탕손이 명치 둘 바로 치어 이어서 태극육육장 연속동작으로 시연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육장 준비 태극육장 준비 시작 실 시작 해볼 Lok 태극육 팀 시연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로팀 뛰 태극육육장 준비 시작! 바로 쉬어